마이너리에서 한 마리옹 덱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데뷔장이네 이게? 네, 최급은 덱스가 좀 더 위인 것 같긴 해 체급이 달라, 체급이 근데 일단 네 리치 살려서 어,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바디를 송나무로 달려냈지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 자, 진참 레츠 도둑! 쟤 와, 쟤게 왜 이렇게 빨라? 진짜 빠르다 바디 조심, 바디 조심 양복으로 달려놓은 보람이 있구만 직수 잘한다 어르신 일어나지 마 안심 돋았어 지금 다들 예, 깨끗이 깨끗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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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생각보다 지금 헤롤만의 싸움이 지금 현재는 스크리가 빠르고 덱스가 유효타가 많았구먼 좀 뿌려줄까, 물? 괜찮아? 네 어때요? 아니 아까는 분명히 세 분이 관광객이었는데 어쩌다가 하니깐 물 들고 와가지고 야, 괜찮아?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? 누군가에 저걸 해야 돼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? 세 명은 아프리카에서 기하장님이 예스만 안 했어도 그러니까 내가 2위에 올라갈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괜찮아? 어때요? 아니, 상대방이 완전 진심으로 하는데 지금 저 친구는 지금 적당히 생각이 없는 giorno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아니, 바지 힐트 레인 maria 제가 할일을 찾았을 karia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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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힘 나겠다, 힘 나겠어 앞에 계신 분이 약간 전국 노래자라면 앞에 앉아계시지 않았어 춤추시는 분 형님 고맙네 저렇게까지 해줬어? 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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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혀버리겠네 윤차 이게 다 동등한 상태로 해야 되니까 장난이 아닌데 이게 지금 헤드디어 벗고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1라운드 옆구리 옆구리 가드! 아 발비뼈 조심해야 돼 발비 치다가 올릴려 하던데 그렇지 이때 제대로 맞았어 제대로 들어왔어 가슴 밀어지는 택시 로펜 팬들이 지금 옳지 좋아 좋아 진짜 잘 튀 오케이 오케이 잘 받았어 잘 받았어 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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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챔피언 아들 바다 건너온 동양 챔피언 마다가스카르도 나리랑 했네 터프가이야 이 친구 쟤는 약간 좀 뭐가 화가 났어, 지금.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체급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이 경기에서 자기보다 더 큰 체급을 이기는 게 엄청난 영광이래요. 그래서 이제 덱스를 보고 피가 끊은 거죠.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이기겠다. 근데 누가 이긴 거예요, 그러면? 승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게 이제 친성 경기 같은 거여서 승패는 없다고 합니다. 아, 우리 빵이 형도 안 보이는 데서 또 마이팅 하셨네. 아, 저 제 역할 해야죠, 예. 아, 쇼맨십이 좋아. 지금 최고. 아, 이거 안 된다. 아, 이거 안 된다. 아, 이거 안 된다. 아, 미쳐버리겠네. 오, 덱스야. 너무 훔쳐. 오, 덱스야. 오, 오, 오. 덱스는 잘 출네. 모아지게 모아지게 모아지게. 덱스는. 덱스는 저렇게 활동해도 되겠어. 저추가 ur가되고 유적이며 실패할겁니다.